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경산 하향여고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특강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반발이 확산되자 최 전 부총리 강연을 계획했던 무학고와 진량고는 특강을 취소했습니다.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최 전 부총리가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았기 때문인데요. 그런 사람이 학생들에게 특강을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. 여기다가 경산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인 최 전 부총리가 내년 유권자가 되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것도 일부 학부모들을 불편하게 합니다. 특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최 전 부총리 측과 학교 측의 설명이 엇갈립니다. 한쪽은 학교에서 먼저 요청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최 전 부총리 쪽에서 강의 타진을 해왔다고 합니다. 생각지도 않았던 학부모 반발이 있자 최 전 부총리의 강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경산 지역 고교들은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. 이게 논란거리가 된 이면에는 경산 출마를 염두에 둔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이 유력한 정치인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합니다. 최 전 부총리는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된다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경제부총리 출신이 내 고향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이 과연 사전선거운동입니까? 상식적 수준에서 판단해 보십시오. 혹시라도 경쟁자 진영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기 위해 학부모 반발을 유도한 것은 아닐까요?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스픽스대구가 만든 이슈 추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